배고프다 배고파? 밥 줄까? 밥 줄게요 오늘은 맛있는 밥을 만들어줄게 자 오늘 오키님들이 휴지 밥을 만들어주라고 해서 휴지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휴지를 넣고 좀 많이 먹을거지? 그다음 야채를 썰어 넣어주고 당근이랑 그 다음에 파가 있어야 돼 또 맛있거든 파 넣고 쓴 버섯 옥수수 콘 수프를 만들어줄게 이거 소스 뭐냐고 물어보시는데 이거 물이에요 물 수프를 잘 만들어줍니다 밀가루를 추가시켜줍니다 우와 너 요리 잘하는구나 응 나 요리 잘해 나 거기 흑백요리사 나갔잖아 그래서 1판에는 내가 이겼어 2판에는 누가 이길지는 쉿 비밀 나는 결과를 다 알고 있지 맛있겠지 맛있겠다고 해줘 응 맛있겠다 이제 먹어볼게 암 냠냠냠냠 음 맛있다 아 암 냠냠냠 맛있다 고기가 많이 들어가 있지 맛있어 아 암 냠냠냠냠냠 음 맛있다 야 너 잘 먹는다 이제 뭐 포카 포장하고 놀래? 그래 그럴게 미니 포카가 아 암 냠냠냠 인덱스 넣고 슬리브 넣고 포카 포장하고 인덱스 붙이고 에잠 재미없어 혼자 노는 거 재미없네 비키야 나 헤드셋 좀 빌려줄 수 있어? 어 헤드셋? 빌려줄 수 있지 나 혼자 음악 듣고 싶어서 아 그래 들어 가을 되니까 쓸쓸해지네 음악이나 들어야겠다 잘 들리지? 음 음 곰돌이가 친구가 없어서 외로운가봐 아유 뒷모습이 철양해 보여 음 안되겠어 곰돌이 친구가 필요하게 했어 금방 돌아올게 곰돌이의 친구를 찾아야되는데 엄청 예쁘고 귀여운 애로 찾고 싶거든요 누가 있을까 어? 저게 좋겠다 음 너무 귀엽잖냐 응 뭘로 가져가야지 곰돌아 곰돌아 너에게 친구를 데려왔어 뭐? 친구? 안녕 어? 왜 말 안해줬어 이렇게 이쁜 친구가 뭐라도 차려입고 있을걸 어? 안녕 반가워 나는 곰돌이야 안녕 반가워 나는 초순이야 쟤네 둘이 뭐야 너 혹시 포카 좋아해? 응 나 포카 좋아해 그럼 나랑 포카 포장해볼래? 좋아 일로와봐 여기 내 책상에 있거든 여기 앉아 응 여기 포카 있는데 여기 미니 포카고 이거 미니 포카고 이거 미니 포카고 우와 우리 놀이공원가서 재밌게 놀다오자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가자 우와 너무 신난다 우와 너무 신나 우와 너네 거기 서봐 내가 사진 찍어줄게 같이 붙어봐 붙어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날씨 너무 좋고 너무 예쁘다 진짜 예쁘다 옆에 머리티파네 너무 귀엽다 한번 너네 해봐 역시 놀이동산에는 머리티를 해야지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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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봐 너무 귀엽잖아 이것도 한번 해봐 귀여워 이거 잘 어울린다 이거 하고 소순이도 이거 한번 찰떡이다 진짜 토끼나 우우리 너무 귀여워 음 머리띠가 좀 잘 안 되네 아 이게 가방으로도 되거든 가방으로 변수해볼게 변신 LMX 가방 변신 팔 껴봐 뒤돌아보세요 귀여워 너무 예쁘다 내가 사진 찍어줄게 둘 셋 웃으세요 얘들아 우리 저거 타볼까? 재밌겠다 타보자 얘들아 재밌지? 무섭진 않지? 재밌다 재밌어 근데 난 좀 시시해 시시해 난 재밌는데 우리 저거 타자 저거? 저거 좀 너무 무서울 것 같은데 아니야 하나도 안 무서워 저거 타보자 그래 그렇게 해보자 무서울 것 같은데 총총총총 드디어 탔다 안전벨트를 잘 매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벨트 매치? 어어 무서워 너 안전벨트 잘 매치? 응 잘 매셨고 소지품 날아가지 않게 잘 챙기시고 자 가겠습니다 준비 출발 아 무서워 재밌겠다 재밌겠다 아 나 내리고 싶어 내리고 싶어 저기요 저 내려주세요 안돼 지금 내리는건 안돼 곰돌아 안돼 무서워 으아 으아 무서워 무서워? 전화도 안 묻다는데 재밌잖아 아니 이건 아닌 것 같아 나 잘못한 것 같아 아니야 처음 살았다 보는거야 재밌을거야 으아 뭐 여기만 넘어 가면 난 이제 내려간다 안전벨트이 opera 자 잘 가 5장님 너무 피하 facilitating 어 너무 깔어 너무 깔아 우와 우와 tiny monkey 살아있지 어 나 살아있어 우와уйте 재밌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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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진짜 재밌었다 맞지 어.. 너무 재밌었다 아 집에 왔다 너무 재밌었어 너무 재밌었지 둘이 좀 친해진 것 같은데 맞죠 아까 너무 재밌었어 맞아 아까 너무 재밌었어 아까도 나 타보니까 그렇게 안 무섭지 음 그렇더라 재밌더라 친해지기 작전 두번째 슬라임 만들기 같이 슬라임 만들기 할래? 엄청 재밌을거야 짠 오 바쁜 슬라임 아직 조금 딱딱해 이렇게 지금 끊어지는 슬라임이거든요 여기에 천사 점토를 넣어주잖아 느낌 좋아질 수가 없어 이거를 한번 섞어볼게 생크림을 짜서 오우 우와 색깔이 빠졌어 와 연노랑색 너무 이쁜데? 계란말이야 우와 칼로 잘라볼게 와 계란말이 시키셨죠? 제가 금방 드릴게요 자 드셔보시겠어요? 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 맛있지? 맛있다 좀 말랑이 같은 느낌? 근데 저는 더 지른 느낌을 원해서 조금 더 늘려줄게요 얘들아 슬라임 만져봐 이거 진짜 재밌다 슈웅 우와 재밌다 나 이렇게 재밌는 놀이 처음 해봐 맞지? 그런데 오늘 더 특별한 슬라임을 만들건데 더 특별한 슬라임 그게 뭔데? 짜잔 이건 양초를 만들 때 쓰는 왁스인데 슬라임 위에 얕게 올려서 초콜릿 부수도 부실거야 너무 재밌겠지? 우와 부서트린다고 해보자 기대돼 해볼게 우선 왁스를 부어주고 쌀같아 슬라임을 통에 넣어주고 그리고 이 위에 녹인 양초를 부어줄거야 식용색소 한 방울을 떨어뜨려서 마블링해주면 색소가 잘 안보이네 조금만 더 할까? 색소가 잘 안 섞인다 식용색소랑 섞은 양초물을 부어줍니다 우와 조금 얇게 해줬어요 우와 신기해 이게 이제 딱딱하게 굳을 때까지 기다릴거야 짠 이제 30분이 지났어 우리 와드득 부서지기만 하면 돼 오늘도 재밌겠지? 해볼게 와드득 부서지는 경험을 해본다 중간부터 하나 둘 셋 우와 초콜릿 같아 이게 따뜻하니까 좀 더 쫀쫀해졌어 와드득 부서진다 어머 슬라임 안에 들어간 파츠같이 됐어 그 핑크색 식용색소가 섞여있어서 색깔이 아마 더 변할거야 병아리에서 오 느낌 재밌는데 와드득 와드득 부서진다 우와 나도 만져볼래 와 재밌어 발로 뛰어도 돼 콩콩콩콩콩 오 둘이 좀 친해진 것 같은데 오늘 너무 재밌었어 내일도 같이 놀자 좋아 많이 친해졌네 쫙 오늘도 신나게 곰돌이 여친 만들어주기 대성공 저 하늘의 달처럼 수놓은 별처럼 반짝이는 우리들의 마음 모아서 서로 손잡고 우리 꿈을 향해서 함께 걸어가요 치저기는 새처럼 산들바람